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미 해병 소속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훈련중 사고로 실종됐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종적을 알 수 없이 사라진 일이 발생한건데 미군 당국은 전투기 행방을 찾기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9월 17일 발생한 사고에서 전투기 조종사는 기체를 자동 비행 모드로 바꾸고 긴급 탈출했습니다. 조종사는 낙하산으로 탈출했고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제2해병항공단 소속 훈련편대 소속이었습니다. F-35B 라이트닝2 전투기 수색을 위해 주변에 있는 2개 호수에 주목했습니다. 기체의 위치 파악이 안되는 점으로 미뤄 조인트베이스 찰슨기지 북쪽에는 몰트리 마리온 호수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몰트리와 마리온 호수는 깊이가 20에서 75피트, 미터로 환산하면 6미터에서 22미터 정도입니다. 전투기 행적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모처에서 사라졌는데 군 당국이 이걸 못 찾아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찌 보면 코미디입니다. 혹시라도 전투기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군부대 전화번호까지 개최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전투기가 어떻게 실정됐고 기체의 추적장치도 안 달려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가 제조하는 F-35B는 대당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스텔스기 F-35B는 그동안 사고가 잦았습니다. F-35B는 마하 1.6의 속도에 내부 무장창을 가진 미공군 해병의 최신의 주력 스텔스기입니다.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사는 F-35B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며 생존성도 높고 연결성이 뛰어나 상호연합작전이 가능한 전투기라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공군 공식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10여대 F-35가 추락이나 알 수 없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2017년 사우스캐롤라이나, 2020년 플로리다, 2022년 텍사스에서 불시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또 2022년에는 항모 탑재형 기종이 남진해에서 사고가나 12,000티트 바닷속에서 건져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영국군의 F-35B가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서 이륙한 뒤 지중해로 군두박질 쳐 해저에서 건져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조속 F-35가 일본 북부 태평양에서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수춤주기도 했습니다. 로키드 마티는 지금까지 천여대가 넘는 F-35를 생산해왔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셀식이 F-35가 진짜 보이지 않자 이를 조롱하는 밈도 넘쳐났습니다. F-35를 찾는데 도움을 달라고 호소한 것을 비꼬고 있습니다. 집나간 F-35를 찾는데 도움을 주면 후사하겠다는 전봇대 광고 밈입니다. 또 미국 방송의 시트콤 미 앤 보이스를 패러디한 것도 나타났습니다. 미 앤 보이스가 지금 사라진 F-35를 찾으러 간다고 해놓고 트럼프가 운전대를 잡고 어디론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현지 방송을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키를 잃어버렸는데 미국은 F-35를 잃어버렸다. 이건 차원이 다른거야 라고 조롱하는 이도 있습니다. 멕시코의 외계인이 F-35를 몰고 러시모 산을 날고 있을거야 라는 풍자도 있습니다. 우유팩의 실종자 수업란에 F-35를 그려넣은 밈도 있습니다. 만약 발견하면 유능한 미 공군에 알려달라는 문구가 우유팩에 쓰여 있습니다. F-35가 첨단 AI 기술을 사용했다더니 혹시 조종사를 사출시키고 트랜스포머 로봇으로 변진해 전투기를 개발한 인류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다소 신랄한 조롱도 있었습니다. 바이든의 군부가 얼마나 한심하면 F-35 전투기를 다 잃어버리는지 모르겠다는 직설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친결과 F-35 전에는 찰스턴 조인트 베이스에서 북동쪽 방향인 윌리엄스버그 카운티 숲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